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다른 시도에서 저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관내 종어리 농가에 대한 AI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AI 발생 우려가 높은 종어리 농장 17곳에 내년 1월 말까지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24시간 근무자를 배치해 출입자 통제와 출입 전 방역소득을 실시하는 데 예비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주요 철새도래지인 순천만 주변도로 등에서 오는 20일까지 일제소득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5곳에 예찰 감시위원 33명을 배치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며 조만간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해외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판촉 활동을 전개한 결과 홍콩과 중국 등에서 매실 가공품 등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혹시 웰리스 관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강과 치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데요. 볼거리 위주의 전남 동북권에서도 웰리스 관광 거점화가 시도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밤바다와 섬으로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른 여수 순천망과 국가정원으로 생태관광의 1번지가 된 순천 백운상과 섬진강매화로 테마관광지가 된 광양 녹차로 대표 브랜드가 된 보성까지 이 네 곳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가운데 남도 바닷길 권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광양시는 남도 바닷길 권역에 웰리스 관광을 연계하는 용역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웰리스 관광은 웰빙과 건강의 합성으로 관광과 치유, 건강이 합쳐진 의미입니다. 쟁점은 동북권에 특화된 웰리스 관광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동북권은 산림과 해양 치유가 어우러진 보카벨리스 관광의 필요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역형정협의 단위의 공동사업 진행과 프로그램 개발도 과제입니다. 전남 동북지역에는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광역으로 묶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비하면 아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 박람회와 국제정원박람회가 잇따라 열려 인지도를 높인 전남 동북권. 동북권이 웰리스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웰리스 관광의 대표 분야인 해양치유산업은 세계적으로 72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가장 많은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전남이 한국형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돌을 달군 뒤 바닷물을 부어 즐기는 해수집. 바닷가 펜션과 콘도에 머물며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먹는 휠링 관광. 해변을 걸으면 실제로 건강해지는 효과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섬지역 공기질 연구에서도 드러납니다. 공기일시 시당 대도시는 200개 수준인 산소음위원이 섬지역에서는 최대 3000개까지 확인된 겁니다. 바닷물과 갯벌, 모래, 해양생물 자원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웰리스 관광으로 불리는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 720조원 규모의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연구 단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에 완도, 울진, 태안, 경남 고성군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완도군은 명사심리해수욕장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완도군이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오는 2020년 해양치유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 연구 영역과 전담기구를 발족한 충남, 경남, 경북과는 달리 전남은 완도군만 이 사업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장제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프로그램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치유자원과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전남이 한국형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전남도와 지역정치권의 역량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9일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총회 개최 등의 권한을 갖는 25명을 선발해 주민주도의 자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다양한 계층으로 자치회를 꾸려 중앙동과 덕연동 등 관내 8곳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찰이 수확기 방범 활동을 강화한 결과 농산물 절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 140여 곳의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에서 자유방범 실시와 CCTV 증설 등을 추진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관련 범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과 함께한 치안활동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순찰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현안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최종 합의에 실패한 건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 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노동계가 이 문구를 각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면서 신뢰관계가 깨진 겁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직접 협상 전면에 나섭니다. 투자협상팀의 구성과 기능을 보완한 뒤 이병훈 문화경제 부시장 대신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사업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신뢰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신뢰해볼까?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장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협상팀이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계속 입장을 바꾼다며 불만을 제기한 현대차에게 지난 일은 잊은 채 이제부터는 시장을 믿고 협상을 다시 해보자는 러브콜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시장은 상대방이 있는 만큼 협상 기시 시점과 목표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정부가 내년에 다시 도입할 예정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1도까지 떨어져 추운데요. 그래도 어제 아침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파특보도 해제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기는 하겠지만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눈이 오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쪽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